문명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올해 마침 제가 주장한 게 뭐죠? 종교개벽. 종교개벽 관점에서 보면 어떠신가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종교들을 다 본질로 돌아가게, 종교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 내가 천주교 신자다. 그럼 그냥 뭐로 알죠? 자기 일주일마다 성당 나가는 걸로 천주교 신자라는 걸 알았죠. 만약에 지금 못 나간다. 당분간 나가더라도 되게 조심해서 나가야 된다. 예전 같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뭘로 인해 천주교 신자인지 고민해봐야 되죠. 나는 뭔가. 어떤 게 진정한 종교활동인가. 이런 고민들을 주는 시대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민을 갖고 있어요. 진짜 종교의 본질이 뭔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이제 종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다 보면 더 종교의 본질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중시합니다. 이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학단 강의 들으시면 제일 짱이죠. 이렇게 온라인에서 답을 찾다 보면요. 종교 부분도 많이 바뀔 거다. 종교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다. 선입견이 바뀌고 고정관념이 바뀌고. 저는 그게 아주 기회라고 봅니다. 이때를 기회를 잘 이용하자. 사람들이 종교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가는 걸 돕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인주님. 제가 그랬잖아요. 오리지널 골수 절신도였는데 학단 강의로 정리하고 집에서 참나 만나고 혼자 신앙생활 중입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구적 모습 아닐까요? 얼리 어댑터의 모습. 이쪽 이제 이런 시대로 가요. 여기에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금 기존 종교들 우왕좌왕입니다. 컨텐츠가 없거든요. 유튜브에서 구독자는 늘리고 싶은데 컨텐츠는 없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종교들 관찰해 보니까 다들. 그렇다고 먹방을 할 수는 없고 다들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먹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중생을 위해서 보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종교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걸 보살도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특정 신앙에 빠져가지고 큰 보살 안 나와요. 그 종교 잘되게 최선을 다했다. 이거는요. 지금 회사 사원들이 다 그렇죠. 회사 직원들이 다 그래요. 그 회사 잘되는데 자기 생을 바쳤어요. 그분은 보살도인가요? 바로 보살도라고 하기 힘들겠죠. 그 안에 또 내용을 봐야겠죠. 그런 겁니다. 그 11조, 그 한 달에 해서 11조 된 돈으로 중생을 도와주고 다니셨다면 그냥 보살이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알 수가 없죠. 예수님한테 바치면 보살도 같으세요? 교회에다 바치면 보살도 같으세요? 절에다 바치면 보살도 같으세요? 우리 학당에다 바치면 보살도 같으세요? 보살도의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보살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육바람일 하는데 쓰셔야 돼요. 여러분 육바람일 하는데 여러분 양심 구현하는 데 쓰셔야 돼요. 양심 기분 좋은 데 쓰셔야 돼요. 그게 양심이 아니라 욕심일 수도 있다고 해요. 고정관념과 욕심. 여기다가 바치면 나는 복 받을 거야. 여기다 바치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세뇌돼서 하는 마음은요. 아무리 열심히 내도 그게 안 돼요. 하늘에서 쳐줄 수가 없잖아요. 양심을 위해서 해야지 양심을 위해서 돈을 쓰고 정력을 쓰고 마음을 써야지 보살도인데 하늘에서 아무리 까주고 싶어도 아 이게 애매하네 하겠죠? 그러겠죠 아무래도.